1. 한국돈으로 285조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브랜드 1위는 무려 한국돈으로 285조에 사과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브랜드 TOP10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7월 고장 10위 맥도날드 461억 달러 9위 루이비통 472억 달러 8위 삼성전자 504억 달러 7위 디즈니 613억 달러 6위 코카콜라 644억 달러 5위 페이스북 703억 달러 4위 아마존 1354억 달러 3위 마이크로소프트 1629억 달러 2위 구글 2075억 달러 1위 애플 2412억 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브랜드 TOP1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브랜드를 읽다가 삼성전자 할 때 괜히 더 힘을 실게 됐었던 것 같아요 한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10위 권 안에 들어있는데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순위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